경기도는 산림청사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4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돈의 6곳이 선정돼 3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행 약자층이 편리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목재 데크와 황토 포장 등의 숲길을 만드는 무장의 나눔길은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과 이천시 창전동, 양주시 광사동 1원에 조성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유효부지에 녹색 쉼터를 조성하는 복지시설 나눔숲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과 광주시 초월읍, 가평군 조정면 1원에 만들어집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도내 9곳에 12km의 무장의 나눔길과 61곳의 나눔숲을 조성했습니다.